Q. 한글자막 by 김재현 Q. 한글자막 by 김재현 렛츠고! 아침에 뭐? 네 골필수던 내가 오늘은 번쩍번쩍 눈이 떠지는가 데이트는 아리라 그런지 아직 꿈만 조금 꿨지 한글자막 by 김재현 오늘 다시 너를 많이 닮아 너에게 가는 길은 꽃길이 되고 보일 듯 말 듯한 네 맘 보인다면 어머미 간질 간질 알렉스 간장군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아주 나이스다 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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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나이스 에이! 기분! 기분! 아우! 나이스! 에헤이!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아주 나이스! 에이! 렛츠고! 마지막! 마지막! 에이! 에이! 레이!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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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들어요 I sing for you 그냥 들어요 I sing for you 널 사랑하지마 사랑한단 말이네 목에 그저 조심하러 가네 널 사랑하지마 뭘 말하는 거죠? I sing for you 장준 씨가 노래 도중에서 다녀오더라고요 무슨 일 있었어요? 저도 좀 이따 하나 하고 싶어서 어떤 노래인데요? 저는 슈퍼주미어 선배님의 트윈스를 했어요 장준 씨가 이 노래를 알아요? 저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? 저는 엘픕니다 찐엘픕니다 장준 씨 장준 씨 좋아 새로운 퍼포먼스 그렇지 그녀를 찾지마 더 이상 너에겐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게 이제 더 피곤해진다고 하지만 이미 내 자존심은 바닥에 있는 걸 아령은 아니야 그래 그리워하란 뿐인데 내겐 보이지 않는 내 가슴에 그림 잡고 다시 날 패배자의 어둠만에 갈리지 강해져야 했는 날 이건 내가 하는 내 아래 내 아래 나를 죽여 끝까지 싸워 이겨납 저 운명파직 체력할 기능까지 납겨납 절대 소용없지 나가 바로 여기 둘이 스파 비켜 내게 선 그녀가 기대할 게 없잖아 나가 아냐 나는 과부하겠어 그대로 나가 대접한 내게 선는 걸 I want to 나가 내가 원해 원해 끝까지 아이고 끝까지 싸워내 오리지니 사몰라이 arc 미래 작회 이거 간단하게 젊을 가öttga Rapha